왜 이사를 안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공간에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으면 대통령이 왜 되냐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자꾸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까 청와대를 나와 한남동 공간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으면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이사를 자기가 합니까 이사를 대통령이 합니까 이사를 윤석열이 합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삿짐을 옮기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오게 하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보안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에 비난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출퇴근 뭐 한 달 두 달 정도 하는 거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남동 공간이 정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도산가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남동 공간에 들어가는 길일 좋은 날을 퇴결하기 위해서 기다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만물상에 윤 대통령 한남동 공간 이사 지연에 워낙 바빠서 말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말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를 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를 합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선일보 10월 14일자에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공간 이사 지연에 워낙 바빠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날이 있나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 당신이 이사하는 게 아니잖아 이삿짐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바빠서 말도 경박하게 하네요 물난리 속 퇴근 윤석열 대통령 전화로 대책 지시 자택 주변 짐수 멀쩡한 청와대 버리더니 윤 대통령 폭우 재택 맹폭한 민주 실제 상황 문을 날리 윤석열 정부는 없었다 뭐 천재 지변이니까 그거 하더라도 비교적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문화일보가 이 문제를 거론했네요 사슬에서 문화일보 사슬입니다 참다 참다만 문화일보가 사슬에 거론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서울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지 않는 데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고 했어라고 밝혔다 문적답임을 고려해도 정문적답임을 고려해도 경박한 답변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측면도 있다 임기 내내 바쁠 텐데 한없이 미룰 건가 대통령실 이전은 취임식 5월 10일에 맞춰 초단기간에 단행했던 건 정반대 모습이고 애초에 외교부 장관 공간을 리모델링해 6월 중 입주할 것이라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속 서초종 사제를 이용하면서 경호 보안상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의 불편도 커지고 출퇴근 시 교통 혼잡도 무시할 수 없다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교통적재가 극심하다 지난 8월 서울 강남 집중호우 당시 차량 이동이 어려워 자택에서 전화 지시를 내린 것을 보면 긴급상황 대체에도 구멍이 났다 9월 초 태풍 한남동 때는 한남동 관제에서 이틀 동안 비상 대기했다고 한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명확한 설명 없이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온갖 풍문을 부채질한다 김근희 여사와 무속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특정업체 수익의약 의혹 등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야당은 국정감사도 배르고 있다 가급적 빨리 입주하고 투명하게 사정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통령 관제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반대편에게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 박사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보면 싹 쏘아 놀았죠 희망 고민은 저는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싹 쏘아 놀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나올 때 탐탕치 않았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의혹죄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입을 다물었죠 저도 결의사 반대해봐야 처음부터 초를 치는 거니까 그러나 당장 뭐 의전 문제 때문에 영민간 사용 문제가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대로 좀 해야죠 시원찮은 일들을 하니까 문화일보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그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웬만하면 그냥 눈을 감아줄 건데 어떻게 하심 eraser 1948 1990 해 해 해 Air Horizека Algutas mamy Pot yeah